교나저나 올리는 어떤 거면 좋을 것과 하여튼 간에 저 원래 처음으로에 이 소련 들의 이 저기 양배추가 수출하게 됐어. 소련이 오래간만에 들어오네요 양배추들은 전부 다 저 소련으로 수출할 거나 구준 걸 알아 그래 맹시 맹시 애기 다루듯이 곱딱하게 곱딱하게 덜 뽑아줍서야. 언제적 소련인 지금 러시아라는 부릅니다 왜 소련 아니 저게 콩이나. 아이고 소련이나 러시아나 다 거기서 거기게 버티지들 말고 걔 난 얼마나 수출했던 햄씨 이거 맞어 23톤 23톤을. 어차피 그 소련 그 큰 땅에 어찌되게 처음이나 그것도 어디가 소망 이럴수게 23톤이고 포라이 할게 1000톤의 냄새 목표가 수출할 목표가 1000톤의 냄새. 괜한 아침 정신 저녁으로 양배추들 막 먹어. 이 23톤이면 이거 너무 적다 이거 어떤 뭐 판총용 아니요 꽝. 아 그냥 판총이 중요하다 그게. 판총을 우리가 잘 내기네. 그 뒷사람서 러시아 사람들이 뭔가 막 아이고 이거 맞 좋다. 그중에 우리 입을 얼마나 하냐 이거 얼마나 한 거야. 입을 하기 시작하면 황해라. 저 우리가 이제 홍보대사 시켜줄게 해 우리가 홍보대사 형이네. 우리가 강 저 나타샤도 만나고 세르게이 두개. 그리고 정신화 다 프라운드. 너 러시아 말 잘라잖아. 아이 시켜 만주면 나도 강하네 뭐 세르게이. 나타샤 강하네 효도를. 맞다게 맞다게. 저 여자 옛날에 막 말 잘 내놨잖아 이럴샤 이렇게 다 친해놨어 옥산나 아이고 홍보대사 시켜줘 우리가 가주게 게다가 이 갓낭이 우리 몸에 겨우 좋아야 얘기해 비타민 U가 많아 위에 좋고 아 U가 있어? UUU 좋고 썰망 또 주스 만들어 먹으면 다이어트도 겨우 좋게 됩니다 그거도 생으로 먹으면 더 좋아 더 좋아 생으로 먹어서 그거도 맞아 맞아 거거나 이 삼촌 이 나이에도 막걸리 열 팽을 그거 안주 사망하고 아작아작 먹는 것 중에 이제는 다 숨은 이유가 이 양배추에 있어 신기해 하다가 평생 이걸 평생 안주로 나가 먹어 주게 이걸 이렇게 이걸 대우천 기자 된장에 탁 정리해 이게 많이 한 게 있어게? 최고로 준 최고라 아 좋아 형찬아 이 양배추 어디 좋은 조금 검색해보라 이섹세 또 강아리 색깔에 나 잘 보라 이 양배추가 더울 때 쓰면 경조 테마스 어디에서? 머리에 머리에 머리에서 옛날 그 미국 야구선수 베이브루스 아라지지 그리고 두산에서 이제 뛰어난 그 박명환이가 게임 중에서 이 양배추를 모자 안에 넣으네 아 야 이거 열도 시켜 좀 끈하게 열도 야 게임이 이거 밭에서 이럴 때 이거 저울 때 이걸 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이거 좀 써보고 쓰기려면 좋은데 이걸 모자 안털에게 모자 안털에게 써보게 이거 써볼 때 형이 야 이 주겸이 이거 머리털 안 되려면 좋게 이거 주겸이 모자 안털에게 모자 안털에게 야 이거 야 이거 잘도 시원해요 시원하냐 네 잘도 시원해요 여름에는 오직 좋을 거라 호나님 나 지금 모자성이시네 이거 한번 써볼게 윤희님 아 이거 잘도 시원해요 막 뜨거워놨지게 지금 아까 그건 이유가 다 있어 괜히 나도 한번 써볼게 나도 없어 써 없어 써 없어 아이고 야 시원하우다 요새 안걱에도 갱년기로 10분의 5버스 열이 왈락왈락해신디 야 이거 쓰라 열 조절되고 아이고야 시원해요 열 시키는 역할을 할게 갱년기의 최고입니다 갱년기 이누나의 질병에 대해서 다 알아서 갱년기의 최고래 갱년기 진짜 좋다 그리고 어 야 이거 이 양배추가 고대 이집트 때부터 먹어왔던 오는디 그때부터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갓 수확한 양배추즙이 풍요의 신의 정액이래내는에 정력의 효과가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거 와 정력 정력의 이집트 정력이 좋다고 아이고 새로운 사실 풍요의 신의 정액이다 이제 새로운 사실 끊기라 야 이걸 아니 3주 화가 3주 화가 3주 화가 3주 화가 3주 화가 조글이 어디 승우왕의 어디 승우왕의 물아 더욱 velocidade 감사합니다.